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래에 대해서는 언제 도와줄 수 있 chatter? 저 시간에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놀라버렸어.. 오늘은 코로나님의 방식으로서 감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돌아온 렘출부 해보겠습니다. 러스티레이크 루츠 오 러스티레이크 이케 마디브운 러스티레이버 왕다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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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다붐 지금 우리 헹구가 아픈데 떠들고 난리? 이름도 반다붐이면서 어 뭐야 이거는 완전 그게 다르다 뭐 느낌이 호텔이랑 왜 이렇게 막 똥참는 것처럼 생겼어 아 드래그를 이렇게 할 수 있대요 너 얼굴이 반짝반짝하다 클릭? 뭐야 읽어봐 글을 읽기 위해 클릭하시오 제임스에게 안타깝게도 너의 삼촌은 돌아가셨단다 그는 너를 위해 자신의 집과 특별한 씨앗을 남겨두었어 씨앗을 신고 너의 가정을 꾸리거라 오치리 그래 씨앗 여기 있을까요? 어? 지금 메랑님이 테라리아 키셨네요 재밌겠다 그쵸? 테라리아 보관하면서 아이템을 사용하세요? 아 이건 아직 못쓰... 어? 아 이거 보니까 통을 얻어야 되는 거네 지금은 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 이거 이건가봐요 이거를 여기다 거는 건가봐요 아 씨앗에 물 줘야 돼가지고 이거 하는 건가 지금? 통 뭐야? 씨앗이 어디 있는데? 아 아 여기 방금 편지에 오치리라고 적혀 있었죠 아 나 읽어놓고 까먹고 있었네요 오치리 착학 어? 뼈다구 딱 보니까 강아지한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씨앗인가 보다 뭐 씨앗을 이렇게...이런 상자에다가 주지? 반지 마냥? 얘한테 뼈다구를 주면 얘가 비료를 싸는 건가봐 똥 쏴 강아지들 먹을 거 받으면은 땅파잖아요 숨겨놓으려고 여기다가 씨앗을 심으라는 건가? 그럼 여기다가 물을 주는 거야 허어! 허어! 물을 졸라줘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이 게임 제목이 루츠인가 보다 뭐야 이게? 뿌리? 아 이게 집안의 뿌리 그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 1860년 뭐지? 시간이 흐른 거야?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비밀번호를 모르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허어 참... 고대다 방탈출 게임이 주인공으로 태어나가지고 고대다 고대다 여기 새집을 잡고 싶은 거야? 어... 잡고싶대 새집 잡고싶대 우리 임스가 지렁이 어 뭐야? 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세 개를 찾아야지 집에... 들어가는... 거임? 여기 하나 있는 거 다이아몬드 죽여 다이아몬드 하나는 아마 여기 새집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렁이를 여기다가 아이고 나뭇가지를 얻었습니다 나뭇가지로 새집을 떨어뜨려 볼까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제임스가 의지가 부족하네 아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임스 임스야 그래 한 번 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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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어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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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 새끼야 쓸범 새끼 어? 아리다 어 얘한테 지렁이를 주는 건가 봐 얘가 다이아몬드를 싸네 자 껴볼게요 집으로 들어갈까요? 또 추가됐어 이 사각 큐브 큐브가 추가됐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며칠이 지난건지 모르겠어 그냥 바로바로 되는건가? 집구석이 좀 이상해 삼촌 얘가 삼촌인가봐 반다분 브라더스래요 반다분 브라더스래요 열쇠 헉 에드워드 브라더스 아니야? 뭐야 이거? 알퐁스 아니야? 어 이 브라더스 수상해요 아 아 아무 생각 없어 보여 아 아 흐흐흐흐 죽대 아휴 그래 춥겠지 그래 이러고 처 앉아있으니까 춥겠지 오 오 오 열쇠로 도끼였고 매치였고 그럼 딱 보니까 여기 통나무를 이걸로 부수고 불씨를 성냥으로 오! 열쇠가 또 있어요 아 어우 좋아 어우 좋대 어우 따다다다다 alt대 잠이 솔솔한데 아 좋은 꿈꾸네 이게 악마 인가? 아 이 열쇠이겠다 이 열쇠가 아우 나 진짜 깜짝 놀라게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요즘 유행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 이스타그램 도 ý 그 인스타그램 더 복돋보기 에 누르면 맨날 이거 뜨던데 누르는 거 뭔지 알죠 이건가 보다 이 손바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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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여기서 힌트가 이렇게 있었네 반대인가 보다 아 다섯 시 아닌데 여덟 시 25분 여덟 시 뭐야 뭐야? 어? 어? 으악! 너무 놀라버렸어 아 민망해 아니 솔직히 왜 저 꼭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하하하 하하하 아 솔직히 시계에서 갑자기 알모음 아저씨가 나오면은 하하하 그 인간극장에 아저씨 제가 놀랬잖아요 그 꼬마인처럼 놀랄 수 밖에 없는거 아니야? 하하하 이러고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뭐에요? 아 짜증나요 이거 뭐에요 내가 왜 저거 내가 왜 외관남자 젖꼭질로 튕겨야돼요 아 너는 왜 처자고있어 새끼야 뒤에 스친아 나왔는데 하하 너무 충격적이다 이 연출이 하하하하 나 왜 뭐해야돼? 젖꼭지를 계속 눌러야돼? 그러고싶지 그러고싶지 않은데 젖꼭지 눌러야돼요? 하하하 젖꼭지를 누를 수 밖에 없는거야? 어쩔 수 없는거야? 아 젖꼭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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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니프 왓 더 헬 젖꼭지 탐험 하하 젖꼭지 안에 심장이 있네 뭐지? 방금 누구 입속으로 나왔는데? 여기다가 심장을 넣는거겠죠? 여러분 잘 견뎌주셨습니다 젖꼭지 젖꼭지 하하 하하 아니 도대체 이게 뭔데요? 저 사람이 왜 저기 죽어있는거고 이거 나중에 가면 이해돼요? 이건 뭐에요? 헉 이거 다 찾아야돼요? 희생물? 정샘물은 아는데? 하하하하 어? 이거 뭔가 어? 5년뒤 1865년 사랑을 찾아서 제임샘이 앤 메리 아까 얘가 상상하던 그 악마 얼굴이 메리였네 둘이 진짜 안친해보이는데 어? 나 얘 좋아하냐? 이런거 같고 나 얘 사랑하냐? 나 너 좋아하냐? 이러는거 같은데 뭔데? 여기다가 사랑의 쪽지를 써야되는거야? 손수건 헉 그저 눈치만 보고있네? 그저 바라만 보고있네? 꽃 어? 로스데이 로즈 로즈 어? 나무가 벌써 이렇게 자랐 까마귀도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헉? 설마 이 까마귀가 그 러스트레이크 호텔의 그 까마귀일까요? 그런식으로 접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 기 어? 안된대 안준대 싫대 어 얘한테 뭘 뇌물같은걸 매겨야되나봐요 깃털로 편지를 써보는거 어때? 어? 잉크를 줘야되나? 잉크같은게 있어야지 편지를 쓸 수 있나? 잉크는 니 피로 쓰면 안될까? 니 눈알에다가 이걸 찍어가지고? 그러면 참 편리하고 좋을텐데 아쉽게 됐다 그치? 언니한테 장미를 주자 허어 헉 헉 헉 헉 헉 헉 손수건 손수건 구독했다고요? 진짜 피로 쓰는건가 봐 고맙습니다 헉 헉 헉 헉 헉 will you marry me? 당신의 피로 휘갈긴 프로포즈 좀 무섭다 아니 내 여자 피로 이런 말은 해도 되는거야? 내 피도 아니고? 내 여자 피로? 헉 어? 니피내피? 지피? 치왁치피? 어 진짜 어이없어 will you? 사랑편지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마크 주민같은 어? 지렁이다 마크 상인 목소리 나는데? 뭐야 이거 젖꼭지 아니죠? 이거 젖꼭지지? 아무튼 까마귀한테 지렁이 주고 열쇠를 얻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열쇠로 이걸 열면 불쾌해요 이거는 내가 프로포즈 하는 것 같아? 제임스가 하는게 아니라? 아까 그게 젖꼭지가 아니라 반지였네요 그죠? 어? 지금 약간 심쿵했어요? 메리 심쿵? 메리 메리 심쿵했어요 어? 5년 뒤 또 5년이 지났어 1870년? 어? 왜 이러고 있는거에요? 왜 이렇게 막 삐졌어요? 메리가 나랑 안 놀아줘 흥 약간 이런거 같은데? 어? 이거 뭐야? 동굴? 봄 1859년 내가 오기 1년 전인가? 나와 형은 불로장생의 약을 찾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어 이것도 뭔가 힌트겠죠? 죽었잖아요 근데 시계탑에 갇혀가지고 젖꼭지 뜯어져서 죽었잖아요 그죠? 어? 흠 어? 어? 흠 이거 호텔 게스트들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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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여기 또 있네? 이게 3개나 있네? 헉? 뭐야? 헉? 왜? 근데 왜 문양이 아 이것도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필기시험 나왔는데요? 호텔에서 내가 다 죽인 게스트들이랑 불 불 불로장생? 나는 왜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평생 살고 싶어 할까 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근데 뭐 살고 싶다는데 어? 근데 이게 문양이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저 삼각형 모양이 아 여기 기준이 있네 이게 기준이다 이거 이거가 기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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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아닌가 본데 그럼 다 해볼까요? 여기 있는 거? 걸려있는 거? 일단 저 테이블에 있는 거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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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하고 뭘 눌러야 되나? 아 합쳐야 되나? 세 개를 다 합쳐야 되나보다 아 이게 이 점이 꼭지가 아니라 나 이걸 지금까지 꼭지로 맞췄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세 개를 합쳐야 되는 거였구나 자 합쳐보겠습니다 쩜? 쩜? 여기 달 그리고 여기 이거고요 여기 달 어 뭐야 맞췄어요 천재처럼 망원경 여기서 망원경을 쓰는 건가? 어? 파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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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호텔이네요 러스트레이크 호텔 헐 아직 살아있잖아 토끼 비둘기 맷 공작 까마귀인가? 까마귀 사슴 공작새 토 비 맷 까사공 오 오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양이 또 다른 책장 그거의 힌트인가요? 이건 그냥 얘네들끼리 맞추는 건가? 순서 상관없이? 순서가 없을 리가 이거 색깔이 이어진다 S가 맨 마지막? 한번 이렇게 밀어볼까요? 오!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대충 맞추는 걸까요? 어우 어렵다 초록색 여기서 이게 끝이네 양쪽 끝이다 이 중간 어떻게 요리조리 찹찹 해먹어야 되는 건가? 그저 얘네 여기가 아니... 예? 이거 또 안 맞네? 이건가? 이렇게? 베스트 반 핸큐브 너어? 오! 맞았어 안에서 어어? 야 제임스! 봤냐? 뭐냐? 뭐야? 아주 흥미롭구만 1867년 됐어요 출산 제임스가 출산하나봐요 어? 이 강아지도 다 컸어 으르렁거리겠지? 이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새끼 어? 내가 너 으르렁걸면서 열쇠에 앉을 줄 알았어 한 번에 내가 어? 참나 두고 봐 널 만족시켜서 가져갈 테니까 마스... 말... 막사사발? 말... 왔다 해요 알버트 반다... 반대붐 반더붐 제임스 반대붐 메리 반대붐 썸뮤얼 반대붐 이게 다 뭐야? 내 자식 그 제임스 자식들 이름인가? 새쌍둥이야? 새쌍둥이? 아니 어떻게 그런... 아 이것도 그레스 이렇게 3개 있고 이 젖병도 3개 있고 그리고 메리의 얼굴이 이렇게 침울한 이유가 어? 배고파? 아... 밥 줘야 돼? 뭐 해야 돼 이제? 가위로 얘를 잘러 그리고 얘를 갈어 그리고 얘를 퍼 출산약? 이게 출산약이래요 저렇게 먹는다고 그냥? 이러면서 어머! 나온... 이 가위가 퇴출 자르라고 지금 과연 아니 무슨 이렇게 프린트처럼 나오는 거야? 애기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게임이 되게 외계인이 만든 게임 같아 인간 출산 내가 비바리움 생각난다 수도꼭지? 어 그 엽서에 적혀진 걸 보면은 얼굴에 반점 있는 애? 머리털 있는 애? 아무것도 없는 애? 어떻게 근데 이렇게 태어날 줄 알고 이걸 미리 만들었지? 머리에 반점 있는 애가 알버트 아무것도 없는 애가 사뮤엘 머리카락 있는 애가 엠마 알버트는 왜 이런 그림이 그려져있지? 얘는 시계 시계 얘는 꽃 얘가 2시 3분? 얘는 살인마가 그려져있어요 꽃이 그려져있고 엠마한테 꽃이 그려... 이런 거가 중요할까요? 수도꼭지 이제 뭐 할까요? 설마 이 태반을 얘한테 태반에 영양소가 있나? 먹을 게 그렇게 없나? 아 이거 이거 열쇠이 오는 거 봅니다 병병병 늑늑 병병병 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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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해요? 아 분유자 너무 이상해 이거 아 내가 그 아저씨 저 꼭지 설마 이거 색깔 흰색이니까 사뮤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안 먹나? 입맛에 안 맞아? 수도꼭 아 수도꼭지 여기다가 이게 뭐야? 에? 설마 빗물? 얘한테는 와인 주고 얘한테는 우유 주고 얘한테는 빗물 줘야 되나봐 엠마한테는 물 주고 살인마한테는 피 주고 대머리한테는 우유 주고 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옛날에 그 한 진짜 한 20년대 때 애기가 애기 잠재울 때 위스키 한 숟갈씩 막 먹이고 이랬대요 근데 와인을 입에다 꽂아주는 건 좀 심했다 왜 이렇게 서 있어? 왜 이렇게 멋쟁이처럼 서 있으세요? 이거 줘? 이거 여기 있는데 왜 아 이거 또 만들어야 돼? 음 아 이거 또 있네 아 또 아잇 또 수학 문제 나왔어 자 동그라미는 플러스가 1 물결은 몰라 꼭지가 꼭지가 2 엑스는 몰라 3개 넣고 4개 넣고 4개 넣고 5개 넣고 플러스가 1 어? 이게 3보다 무거운데요? 3보다 무거웠다 엑스가 3보다 무거웠다 그럼 4 정도일까? 4? 짐작하자면 그리고 얘가 X랑 하면 어? X가 더 무겁네? 그러면은 저 물결은 3이겠다 그러네 물결 3 그럼 X4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봐봐요 X4 그럼 동그라미는 몇이지? 어? 동그라미가 더 무겁네? 동그라미 5 동그라미 5? 잠깐 그럼 똑같은 걸 넣으면은 안되니 안되는 건가? 1이랑 1이랑 3을 섞어서 넣어 엥? 아닌데 아 1이랑 2 아 이게 물이 사라져버리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4 4 4 5 5 5 5 5 5 5 5 6 불로장생약이었어 저거 너 이 새끼 너 혼자 처먹으려고 너 주둥이 쭉 내밀고 너 그냥 그 주둥이로 쭉 빨아먹으려고 너 5 6 잘못해서 듣고 다시 태어나면 불로장생이고 뭐 5 6 6 6 6 강아지한테 주라고? 햄님 저 낮잠 잤는데 꿈에서 제가 햄님한테 부척을 했더니 먹고 죽을까봐 걔한테 먼저 주고 실험하네? 어이 쓰레기 같은 놈 꿀맛이야? 꿀맛인가 본데? 줘? 안 죽으니까 지 달래 죽어라 죽어라 팍팍팍팍팍팍팍?!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뒤졌어요 다시 태어나는 건가?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오 마이 갓 헉 1876년? 애들 큰거 봐. 알버트, 에마, 세미엘. 얘 진짜 살인마같이 자랐는데? 벌집? 나비를 잡고 싶어. 꿀. 고무리본? 뭐야. 나뭇가지 넣어줄까? 고무리본 줄까? 구수 줄까? 얘가 이걸로 벌집 쏘는거 아냐? 쏴. 빡돌았어 지금 빡돌았어. 죽여버려. 이러버렸어 지금. 모자 날라갔는데요? 어떡해? 빡돌았니? 한 번만 더 써. 뭐야? 아 이거 내가 에임하는건가보다. 그죠? 내가 에임하는거네. 어? 꿀꿀꿀. 꿀. 뚜껑뚜껑뚜껑. 어? 어? 잡았어 잡았어. 어? 싸워 싸워 싸워. 어? 죽어. 어 화났어. 빡돌았어 어떡해. 어? 지금 이제 벌집을 쏘는거야. 그럼 얘가 죽겠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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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돌았어 어떡해. 갑자기 누가 왔어. 불쌍한 아이들. 그들의 삶은 불행으로 가득할거야. 그렇지만 그들의 유산은 큰 의미를 가질거야. 뭐에요? 갑자기 지나가는 길에 와가지고 나쁜 말만 늘어놨네? 뭐야 랩으로 얘기해요. 어이없네. 어? 이걸 먼저 했었어야 되나봐요. 타임이. 타임 테이블이. 1870년이래요. 아까 1875년인가 이랬거든요? 어... 어 이거 뭐죠? 어? 어? 이거 뭐죠? 어? 아. 아이들만 남겨 놓고 떠나 가느냐. 이럴수가. 죽었네. 불 노 장생. 패밀리 멤버? 10가지 희생물 잠깐만 10명이 희생하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가 우리 패밀리 멤버 10명이 희생을 치르면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건가 눌러도 번역이 안 나와요 어떻게 맞춰요 왠지 이거 갔다 이거 갔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다이가 빠져있네 뭐야 또 꼭지라도 비틀어줘야 되는 건가? 뭘 원해? 눈알을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눈알이 너무 공허해 이거를 맞춰서 이거 아니야? 어? 얘 혓바닥! 주둥이 좀 아 헉! 너무 눈알이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뻑 하고 들어가 버렸네 아 검지해야 되네 오케 아 아 하나 더 있어요 왜 왜 하나 더 있냐 집중해 아 배꼽에 눈알이 있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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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아시죠?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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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 다 컸어 청년됐어 엠마 애기 사진에 꽃이 있었거든요 1 여기다가 이걸 심고 싶다는 말인가? 아 복잡해 뭐야 벌 어 노란색 아 얘가 꽃가루를 지금 가지고 있네 색깔 조합하는 건가? 빨강 노랑 중복되는데요? 쇼 아 단계별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어쩐지 너무 쉽다 했어 이거 줄게 이제 2번 갖다 달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가 미술 전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해요 됐지 뭐야? 헉 뭐야? 뭐야 뭐야 짬으로 들어갔는데요? 어 뭐야 갑자기 배가 볼록 나왔는데요? 하 이상하네 엠마 이상해 사미엘 89냐? 톱 톱 여기 있잖니 어 들어왔어 키도우드 쓰리굴루 흐흐흐흐흐흐 어이구 아 아닌가봐 뭐야? 이게 글루? 톱니바퀴 러스티 레이크 어? 이것도 뭔가 힌트 아니에요? 아이다 포춘텔러가 러스티 레이크에 온대요 포춘텔러가 뭐냐면 미래가 보인다 뭔지 아시죠? 점쟁이 점순이 어? 여기다가 이거 하는건가보다 이거 아니야? 이건 다른 데야? 이거 우드 이거 만들어야 되는건가 봐 시계 만들어야 되는건가 봐 그냥 일단 이 네모대로 이거 시키는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 뭐야 어 나 진심 진짜 어이없어 진심 아까 안됐으면서 어 쟤 완전 똥똥 아니 아니 뭐 이래 나 어렸을때 칠교부하니였거든? 나 초등학교 때? 나 이런거 잘하거든? 진짜 어이 방탱 털려 아니요 진짜 아니요 진짜 와 나 진짜 나 진짜 칠교부 에이스였는데 아 점점 어려워지네 아 점점 어려워지네 엥 레디 어 그래? 오케이 이제 닫으면 되는건가? 어 아직 톱니바퀴 덜 쳐졌나봐 아 그런가봐 이걸 다 이어 맞붙 아니 다 만나게 해야되네 얘네들끼리 아 그러면 여기 제일 큰게 들어가고 아 그러면 안되겠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가야되나? 오오 예스 거봐 하지만 톱니를 다시 만져난다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알려줘서 고마워 오오 이제 이거 시간 맞추는거야? 이렇게? 아니면 3시 반? 3시 반이였어 3시 반이였어 뭐야 오오오오옥 오옥 오옥 몰래 해온 손 오옥 야 함께 줍시 아니에요? 한입만 파이프? 오옥 도이원 파이프? 도이원 파이프? 도이원 파이프? 도이원 파이프? 도이원 파이프? 도이원 파이프? 아 빨고 싶대 글루를 빠는거 어때? 아닌가? 어? 어? 아 뭐야? 진짜? 얘 내가 안 보이는 가슴팍 거기에 가슴팍 부분에 여기에 성냥 숨겨놓고 있었어 여기에 아직 웃기네 여다 넣어? 저 참나 그러면 우리 우리 누구냐 알버트 알버트는 왜 흉터가 더 커졌대? 어머 가면이 그래서 얘는 아직도 나비 어머 칼은 왜 이렇게 들고 있어? 파란 가면 비밀번 나비 비밀번호 얘도 아버지 닮았네 얘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퍼즐 좋아하네 물 뿌리게? 네 얼굴에 뿌리면 되나? 파란 가면은 한번 비온다 파란 가면 주니까 비오는데? 물을 물을 부우니까 또 열쇠가 나왔어? 이 가면 주면은 뭐가 올까? 하얀 가면 주면은? 어 너무 살인마 같다 야 겨울 됐는데요? 고드름을 얻었어요? 고드름은 또 여기다 넣는 건가? 어 열쇠를 얻었어요? 노래가 너무 무서워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망원경을 얻었어요? 망원경으로? 지붕에 문양이 있다 확대도 되네 까마귀가 서있네 사라졌어 이거 계절마다 망원경의 저거 보이는 문양이 다를 것 같... 호텔도 보인다 그죠? 가면마다 문양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파란 가면을 쓰면은 또 뭐가 보일 수도 있어 저 새끼 근데 확실해 얼굴이 딱 그렇게 써있어 어 아무것도 없네? 오하하하 있어 vigilant ol 음침한 자식 너 그런 줄 알았어 아까는 없었겠다 네 개밖에 없네요 이렇게 맞추는 건가 봐 아까 그 문양대로 음침한 음침자식 음침한 알버트 읍 어 아아악! 야 야 너 너무 무섭다니까? 이게 뭐죠? 헉! 5,2,3,1 이거가 5,2,3,1 나비 나비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비한테 저렇게 피가 많이 난다고? 너는 진짜 살인마가 맞다 점쟁이 그래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 그런거야 다들 뭐 타로도 보고 그런거지 뭐야 뭐야 악마 왕 대머리 헉 뭐지 뭐지 이 나무 타로에 있는 모양인가보다 이거 쟤네가 아하 왕은 이거 노트 필기 필수인데요 왕은 역삼각형 그리고 악마는 젖꼭질 대머리는 삼각형 그리고 매달려있는 애는 체리 체리 체리마루 나무에 음침하게 숨어있는 애는 동글뱅이 다섯개인데 보소 보소 왕 악마 악마는 젖꼭질 별 모양은 엑스 음침하게 나무에 숨어서 음침하게 보는건 무슨 카드지? 얘가 왕인가?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는데요? 언니 봐도 모르겠다니까 어 뭐야 어 뭐야 알겠다 언니 딱 알겠네 뭔데 뭐 아 뭔데 아 말을 해봐 아 뭔데 아 아 뭔데 아 아 아 아 아 뭔데 어 참나 그냥 주면 되지 참나 어이없어 유리구 오지고지리고 유리구 어 뭐야 어 아 못봤어 어 뭐야 잠깐 잠시만 음 애들의 미래가 보인거 같은데 방금 망원경은 어 뭐야 처음 보는 언니인데 다시 다시 이 언니 뭐니? 저 언니 뭐야 누구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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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보여줘? 다 봤나봐 여섯 명 잘 잘 보고 갑니다 다시 맞춰야 되나? 다시 따르게? 다르게 맞춰야 되나? 이거 얘가 얘가 근데 뭐 이거가 아까 그 그림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얘가 얘가 악마는 이거였는데 악마 이거 어 장발 장발 남 매달려 죽은 남 이거 망원경 피 눈물 흘리는 거 누구지? 데스인가? 이렇게인가? 어 뭔가 또 맞췄어요 어 또 보여줘? 아 진짜 뭘 또 보여주려고 어! 그 아저씨 아니야? 그 인간극장 그 아저씨 아니냐고 아 아저씨 제가 더 놀랬잖아요 어 아니다 질 쳐드셈 지존 안습 91년 얘 누구야? 프랭크? 곰돌이 인형? 다 찢어져 있는데요 여기 곰돌이 인형 너가 찢었지? 호박? 호박에다가 눈 틀어주라는 건가? 아 호박 가면? 열쇠? 뭔 거야 곰인형 팔? 곰인형 머리? 프랭크 여기 있어 니 곰인형 감사합니다는 어디다 넣어놨니?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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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고배냐? 고배냐? 설마 프랭크가 그 엠마가 임신했던 애인가? 그래서 엠마 여기에 있는 건가? 엠마다 탐색 후랭크 호박 잠깐만요 여기 후랭크 이거 해놨어 아 또 되게 복잡스럽네 뭐가 보이긴 하니? 어 엠마 자식 맞나봐 아유 엠마 자식 어? 프랭크? 뭐 이런거 해놓으면 죽은거 아닌거 아닌가? 잉크 잉크랑 프랭크 어? 어? 뭐 이거 뭐지? 아들에게 너를 한참 동안 찾아다녔다 이 편지를 발견하거든 나를 별 속에서 찾으려 유언장이네 유마더 아들이 죽은걸 아나봐 아 여기 수학문제가 있었군요 죽어서도 수학문제를 남기는 아 나 그래 그래라 좌표 하 계산기 꺼내야겠는데 이거? 좌표 두자리네 62 이런거 보니까 근데 이렇게 대충 어떻게든 되겠죠? 62 이게 앞자리고 이게 둘째자리네요 그리고 C C는 다리 6인데? 35? 그리고 D가 33 그리고 A가 4 A가 4 60이 더하기 35 더하기 33 빼기 130 어 뭐야 성질머리 되게 나빠 보여? 아니었습니다 네 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126 맞았다 맞았다 도장 여기다 도장 찍는건가봐요 이걸 새한테 주는거네 야 그렇군 시간은 96년? 95년 결혼사진 얜 또 뭐야? 리오 이놈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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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얘네 안웃는거봐 딸아애들은 그래도 가짜 미소라도 짓는데 음흠 얘네 클릭해봐야되나? 엠마는 이미 죽고난 후인가? 엠마가 다시한번 김치 방금 뭐죠? 방금 뭔가 나온거 같은데 이거 뭐죠? 코리아 코리아 이거 뭐죠? 코리아 베일 코리아 아 이런 아이템을 찾아야되나봐요 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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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잠깐만 왠지 이렇게 같기도 하고 받쳐야 돼요 소품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랄까 흰색 네모 삼각형 오각형 삼각형 사각형 꼭지점 개수만큼 야 1 2 3 4 1 2 3 1 2 3 4 5 1 2 3 1 2 3 4 5 어 꼭지점 와 꼭지점 개수만큼 누구야 대박 내가 훈수 어? 하지 말라 그랬지? 하지만 덕분에 풀었어 해답은 꼭지점이구나 이게 이게 얘꺼였어 이게 얘꺼였어 그랬구나 미안하다 쌈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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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세브로 안 해주네 벽상 아 병의 꿀? 아 아 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훈수 하지만 고마워 몰랐으니까 빨간 팬츠 기름인데요? 꿀이 아니라 오케이 한번 좀 칠해볼까요? 무조건 그림은 밝은 색부터 뭐? 제가 이대로 또 디자인 가라고요 누가 돼? 그럼? 뭐지? 된 거 같은데 뭔가? 뭐야? 누가 서 있었어? 얘 죽는데? 어? 어? 헐 어떡해 살인마 얘기 한 번 더 보여야지 어? 어 메리 다 늙었어 뭐야? 얘랑 얘랑 뭐야? 눈이 뭐야? 어 얘네 둘이 결혼했나봐요 애가 있는데? 꼬마 애가? 뭐야 뭐야 이 손가락 뭐야? 여사제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악마는 언제나 거짓을 말하지 마차는 한 번 거짓말을 하지 여왕은 한 번 진실을 말하지 밖을 봐 A가 거짓말 했어요 B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C는 거짓말만 말하고 있어요 약간 그거 아시죠? 그 게임 나 그런 거 진짜 못한단 말이야 내 금고 비밀번호는 37로 시작해 그림의 우측 하단에 열쇠가 숨겨져 있어 내 쌍둥이 여자 형제가 죽었어 악마는 자기 주머니 속에 내 사진을 갖고 있어 금고 비밀번호는 46으로 끝나 침묵 밑에 열쇠가 숨겨져 있어 헷갈린다 이거 뒤로 갈수록 너무 어려운데? 내 쌍둥이 남자 형제는 결혼하지 않았어 나는 아이다를 사랑하지 않아 그림 오른쪽에 카드가 숨겨져 있어 금고 비밀번호는 94로 끝나 여름이야 사진의 좌측 상단에 카드가 숨겨져 있어 근데 셋 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는 나름 쉬울 것 같아요 이 사람 누구야? 그 불로장생 할아버지인가? 호텔에서의 사건 엠마 반도봄 사망한 채로 발견돼 이거 사진이 너무 적나라한 거 아니야? 다시 룰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중에 누가 여사제인지 맞추는 건가? 이 카드를 줘가지고 이게 여사제라는 뜻이에요? 여사제는 항상 진실만 말하지 항상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악마는 구라쟁이 마차는 한 번 거짓말 여왕은 한 번 진실 금고 비밀번호 37로 시작해 그림의 우측 하단에 열쇠가 숨겨져 있어 우측 하단에 열쇠 안 안 숨겨져 있어 양마는 자기 주머니 속에 내 사진을 가지고 있어 흐어 헉 얘가 악마다 아이다 내 쌍둥이 남자 형제는 결혼하지 않았어 거짓말 나는 아이다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거짓말 그림 오른쪽에 카드가 숨겨져 있어 얘가 악마 맞는 거 같은데 얘가 악마 맞나봐요 구사로 끝나 여름이야 좌측 사진의 좌측 상단에 카드가 숨겨져 있어 여름인가? 여름인 건 모르지 않나? 얘네가 옷을 두껍게 입고 있긴 한데 아 이거 역할 하나만 맞추는 게 아니라 다 맞춰야 된다 이게 여사제인가 본데요? 얘가 여왕이고 여기 이 영어는 번역을 해주는데 어 이게 마차네 얘가 마차야 얘가 얘가 여사제 여기 영어로 써있는 게 똑같아요 얘는 37로 시작한다 그랬죠 금고가 37로 시작해 둘 중에 누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사 구사가 맞는데요? 근데 4,6도 맞는 거 아니야? 아 못 바꿔 안 만져진다 이제 당신은 거짓말을 했어 아 아니네? 당신이 진실을 말했어 어 이 사람 여름이야만 빼면은 다 진실인데요? 이 사람이 그거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여사제 얘는 일단 한번 구라를 쳤어요 신문 밑에 열쇠가 숨겨져 있어 어 안 숨겨져 있어 한 번에 진실만을 말한 건가? 한 번에 진실만을 여왕인가 봐 얘가 여왕, 악마, 여사제 그리고 얘는 뭐야 한 번 거짓말을 하지 마차? 얘가 마차인가 그러면? 신문 시작해 진실? 그림의 우측 하단에 열쇠가 숨겨져 있어 그림의 우측 하단에? 아까 받았나 열쇠? 아까 받았나? 어? 한 번 진실을 말하지 열쇠가 거짓말? 하나만 거짓말이네? 마차, 여왕, 악마, 여사제? 순서대로? 흠 그림에 어? 할아버지가 열쇠 가지고 있었네 음탕한 할아버지 같으니라고 흠 겨울이야 누구야? 잠깐만 얘가 진실만을 말하는 애다 마차랑 여사제랑 바꿔, 바뀌었다 와 대박 아, 이거 둘이 이렇게 바꾸면 되네요 그리고 얘가 악마 아닌가봐 그래 얘가 진실, 아, 얘가 한 번 거짓말 lie only once 맞고 얘가 다 진실만을 말하는 거 맞는데 둘이 바꿔야 되나 이렇게? 얘는 한 번만 거짓말 한 거 맞는데 40분 look outside 어, 그냥 바깥을 보면 되나요? 깬거 맞나? 허억 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깬거 맞다 엠마가 죽었구나 1904년 여름이에요 티티 티티 지지 지지 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베이 아아아아악 그만 아아아아악 시바시바 하하하 얘 얘 나름 느낌있다 표정 썩었어 하하하 엉망이구만 뮤직 여기 악보가 있네요 악보대로 하면 되겠죠 뭐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오케이 오케이 티에 티에 이그 이그 시바시바 이그 맞나 이그 맞나? 어머 왜이래? 어? 왜이래? 왜이래 갑자기? 어머나 뭐야? 갑분싸 갑자기 시신이 싸해지다? 아아 갑자기 아무튼 싸해졌어 갑실싸 엄마랑 아빠 어디갔지? 그 불로장생약에 그 불로장생약에 10명을 희생하라고 돼있었잖아요 지금 얘네 집안 10명 죽을때까지 다 죽나보다 그죠? 그 할아버지 살리려고 아 여기다가 놓는거네요 그 불로장생 그거 그러면은 얘는 눈물인가? 부두? 부두 마 러드 그게 부두? 헉 얘는 뭐에요 갑자기 뭐 아 3위에 아 저거 아무리 봐도 꼭지다 이건 진짜 유륜 이 인형에 누나를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네요 아니 저 아저씨 왜 이러고 앉아있어 이 집안 남자들 기분이 나쁘네 자꾸 자기 저 꼭지를 이러고 막 이 집안에 뭐가 있어 이 집안에 뭐가 있어 불안하다 이 병이 두개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은? 또 누가 죽어 나간다는 것인데 또 누가 죽어 나간다는 것인데 어 가면? 가면? 이 노래 뭐에요? 이 노래 뭐에요? 있네 뭘까? 어? 어? 얘네 자세인가?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자세? 저걸 헉 쩌 여기다가 불을 붙이는건가? 초? 어? 그러니까 얘는 팔을 약간 들고 쩌 쩌 쩌 아니 이게 뭐야 야 어머나 저주인형이였어 얘 쟤 쟤 이상한 애다 핀으로 저주인이랑 팍팍 찔러야 되나봐요 팍팍 너무 잔인해 어떻게 그렇게 막 팍팍 이렇게 찌를 수가 있어 이것도 뭔가 자세가 어머 이 집안 사람들 다 죽네 이래서 자세가 잠깐만요 여기 왼팔 들고 이렇게 한거 같은데 그리고 이사람 표정은 그냥 무표정인가 가위 가위 헉 헉 헉 어머 야 어렸을 때 그 새총으로 놀려가지고 그걸 아직도 안심을 품고 있었나봐요 어머 눈알 헉 헉 디저스 어머 이 집안 사람들 다 죽었네 종족? 여름? 처음 시작할 때 계절을 저렇게 알려주는 어 헤헤헤 야아 이거 고전 게임이네요 파이프 연결하기 애니콜 게임 막 이런거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지? 해보자 이거지? 그래 알았어 어 뭐 병죠? 하아 1단계 2단계 3단계인가? 그런건가? 감자? 알 아이다 사진 근데 얘는 아이다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나? 아 이거를 갖다 달라고 어? 어? 알 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거 아니야? 어마 어? 프랭크! 프랭크 아니야? 감자 감자 부시도 어? 어? 프랭크가 그... 우물 밑에 갇혀가지고 이러고 생존했나봐 부시돌로 여기 불 펴 여기 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 부글부글 이 병은 어디? 아 여기 수도꼭지가 있구나 아 이거대로 하는거구나 이거 이거 알을 넣고 물을 넣고 수도꼭지 해가지고 요래요래 잘 하면은 된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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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를 얘랑 냄비까지 세... 세개를 다 연결을 해야지만 어? 아닌가? 여기 연결 안되나? 어?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정액이 나오나봐요 하하하하 하하 그걸 몰랐네? 이게.... 인체는 신비롭구나 그럼 얘를 여기로 연결하고 얘를 여기로 연결하고 얘를 여기로 연결해야 되네 그럼 제가 마시는 거 아니에요? 지정액을? 이 두 개는 한 번에 넣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와 대한민국 출산율 해결 대박 이게 과학이다 전쟁 영웅? 어 14년도면은 1차 대전이 그거 하고 있을 땐가? 어 맞네 전쟁이 선포되었다 살해된 채로 발견돼 러스티 레이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건 또 뭐지? 다 같이 알기 이해하기 쉽게 좀 어 그러면 네덜란드인가 보다 저기 배경이 너네덜끼리 막 알아듣게 그림 그려놓는 네덜란드 아 이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끝 하지만 나머지 부품을 찾으려면은 이 둘기 퍼즐을 풀어야 된다는 사실 둘기 둘기 비둘기 어 사라졌어 둘기 이거를 찾으려면 비둘기 네번? 초록색깔 빨간색깔 빨간색깔 두번? 빨간색깔 이거 두번 하면 이거 갖다주는 거야? 빨간색 둘기가 10시 방향 초록색 둘기가 11시 방향 흰색 둘기가 1시 방향 파란색 둘기가 3시 방향 저 방향대로 날아간다는 거겠죠? 비둘기가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부품을 찾을 때는 두 마리를 같이 보내야지 찾는 그런 부품도 있는 건가? 내 위치에서 그 방향대로 보내야 되는 거 같은데? 위치를 바꿔서 흰색 비둘기를 10시 방향으로 보내야 되나? 이렇게 어 한 번에 한 비둘기 밖에 못 보내네? 어 그러네? 비둘기가 바뀌었네? 아 내가 비둘기 위치 바꿔가지고 이거 바뀌었네 아 이거 예상 위치가 뜨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얘 맞게 가고 있는 거 같은데 A? 3마리 초록색 비둘기 핑크색 비둘기 흰색 비둘기가 이제 A에서 만날 거예요 만나서 같이 뭐 평소에 속상했던 얘기들 좀 하고 쌓였던 거 좀 풀고 오토바이 부품도 챙겨오고 하면 되겠다 갔다 오렴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우리 왁이들 자 그러면 다음은 B는 두 마리만 보내면 되니까 우리 둘기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아 또 기가 막히게 들고 왔네 자전거? C C는 한 마리만 가면 돼요 아 얘 흰색이 지나가네 흰색은 정확하게 지나가네요 갔다 오렴 흰 새끼 갔다 오렴 흰 새끼 아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착한 새끼 착순이 자 그러면은 D에 여기 여기네요 파란색은 그대로 있으면 되겠다 D 지점에서 마주친다 오케이 얘들아 갔다 오렴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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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왔습니다 자 조립을 해볼까요 B랑 여기랑 이렇게 된거 아니냐 어머나 어디가 리오 어디가 18년 죽었어 전쟁 가가지고 죽어서 왔나봐 어떻게 시신은 어떻게 찾았대 가위 레오 아닌거 아니야 맞는거 같네 어 살아있나 죽은게 아니라 살아있는건가 아닌거 같은데 여기 저러고 누워있는거 보니까 죽은거 맞는거 같은데 나무컵 죽은 사람 주머니 막 어 데일밴드 이거 심상치 않은데 여기 뭐지 뭘해야될지 모르겠네 펜치로 너를 깨워? 나무 컵으로 너를 깨워? 아 컵에다가 물을 다 아 컵에다가 물을 다 펜치로 어? 아 이걸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주는건가 보다 아 아 아 그렇군 피를 다 가리는건가 보다 이거 치료해주는거네 펜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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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 아니야? 가위로 먼저? 아 그러고 펜치로?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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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 누구 어 어 어 또 PTSD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열쇠를 가져와서 이걸 풀어야 되나봐 뭐야? 엄마 아빤가봐 멈니 어떡해 아까 그 포춘텔러가 보여준 그 이미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꼭지? 말곤 모르겠어 한 번 더 한 번 더 괴로운 이를 자극할 수 밖에 없는 건가? 얘 삼뮤엘 아니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봐야 돼? 얘네 아빠가 삼뮤엘이구나 아 쟤 알버트? 맞아맞아 한 번 더 어? 리오를 구해줘 보물을 찾기 위해 그가 필요해? 난 또 뭐 사랑해서 구해달라는 줄 알았네 한 번 더 자 열쇠를 얻었으니까 열어봅시다 가스마스크? 가스마스크 해야죠? 그쵸? 어? 아하 이거구만 또 고통을 줄 뻔했어 자아 열어봅시다 이런 발 에잇 누구 발이야? 헉 얘 발인가? 야 19 19 어머 완전 애기 애기네? 헉 이 아저씨들 젖꼭지 이 아저씨가 그 젖꼭지 아저씨죠? 꼭지 아저씨 얘가 로즈 로즈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찰리찰리 지금 여기 있어? 예스 찰리찰리 유튜브에서 누구 구독할까? H E M 설마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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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연하지 Can you hear me? 예스 내가 얘랑 얘기하는 건가 봐 What is your first name? 내 이름 뭐야? 어 짠 짠 짠 짠 짠 짠 뭐 하세요? 하하하하 아우 아니래 뭐라 그러지? 내가 그 까마귀가 나한테 형이라 그랬던 거 보니까 아 이 사람들 이름으로 뻥까 쳐야 되나? 윌리엠 윌리엠으로 할까요? 이쯌리엠 아 어차 또 흐 오 오 오 오 오 갤 오 저 나오지 오 나야 하랍이다 하랍이 하랍이가 자랄게 하랍이 하랍이가 미안하구나 하랍이가 장난 좀 쳤다 누구세요 진짜로 이만큼의 희생을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 같아 부활 지금 우리가 모은게 심장 발 눈 치아 눈 뇌는 아직 혓바닥 모았고 회오리랑 뇌 그리고 이거 물방울 두개 이건 뭔지 모르겠네 걸까 여름 엉 헤어 뭐까요 어 어 어 어 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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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 희생 sacrific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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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rifices s i c e s what do you mean to open the gate? 이거는 아까 그거 같아요 타임 타임 피시스 타임 고맙다! 역시 우리 손녀밖에 없구나 드디어 후랭크가 등장을 다시 합니다 아까 우물에 곰돌이 인형 죽으려다가 옷은 하긴 없고 몸이 커가지고 옷이 안 맞겠구나 진짜 어떡해? 먹을 거 먹을 거인가? 헉! 어머 국물이 저 알버트 저 나쁜 놈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 쌉쓰레기 같은 헉! 이거 설마 어머니의 편지 아니겠지? 정의 정의는 살아있다 이 짜식아 아 아 바라는 게 맞네 헉! 알버트가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있나봐? 아 와 이 새끼 쓰레기다 내가 살인자를 했죠? 내가 처음부터 살인자 같았다니까? 흠 얘가 계속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도 얘가 진짜 목숨만 부지하게끔 먹을 거 줘서 그런가 보다 얘 뭐니? 이 종이비행기는 또 뭐니? 종이비행기에 철사를 넣어? 종이비행기에 나뭇가지를 넣어? 등장 셔츠 헉! 잠깐만! 잠깐만! 아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글로 가면 저기 클릭 한단 말이야 어어 워터 이걸로 커뮤니케이션 하나봐 아 이렇게 이런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나봐요 이렇게구나 이거 누구지? 나한테 워터 주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하면은 아 일단 워터부터 푸드 푸드 와 대박 어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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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줘 밥 줘 그럼 이제 뼈다구랑 뼈다구랑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우든 스틱 나한테 이거 주는게 누구지? 뭐해? 뭐? 어? 이렇게 올라가는거야? 음식을 먹고 기어갈 힘을 얻어가지고 올라가는건가봐 우물투 우물투 누가 발견한 얘가 주었어 나무막대 나무막대 플리즈 헬프 미 겟아웃 얘가 이걸 읽어가지고 이거 어? 어? 이게 뭐? 이게 물이였죠? 이게 물 달라는거였죠? 아 아까 내가 했던거를 고대로 해야되나봐 어? 어? 이거 나무로 나무 베서 그리고 넌 뭐니? 설마 오줌을 준건가? 아닐거야 음 그렇지 않아 그럴 리가 없잖아 조준 좀 잘해봐 아하 내가 조준해야되는구나 액체가 든 컵 오마이갓 너는 오줌을 마셨던거였다 어쩐지 짭짤하다 했어 이게 어 이게 먹을거였나? 지렁이주기 먹을거 달라고 그랬는데 지렁이주기 여기 여기다 지렁이를 두면 어? 말도 안돼 순 거짓말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물고기를 익혀서 생선구이를 보낼게요 오줌주고 생선구이주고 병주고 약주고 그러면 이제 우든스틱 달라고 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올라옵니다 프랭크 올라옵니다 로즈랑 프랭크랑은 사촌지간인가? 그쵸? 그.. 그렇겠죠? 26년? 26년? 헉! 알버트 알버트 새끼는 목숨줄도 길다? 둘이 사이 좋아? 세레브럼? 무슨 의미? 이건 또 무슨 의미? 어? 또 누가 희생하게 생겼네요 이거 있는거 보니까 어? 왠지 크기가 뇌가 들어갈 것 같은 크기에요? 누구 뇌가 들어갈까? 어? 얘 할아버지 다 됐네? 얘를 죽이고 싶어하는건가? 세레브럼이 뇌래요? 어? 진짜? 그래서 두뇌게임 하네 체스로 두뇌게임 해가지고 뇌를 두고 하는건가 보다 어? 이거 감자! 칼 어? 어? 감자로 그냥? 헉! 서로 상대를 죽이고 싶어하는거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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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갑자기 왕이 됐는데? 칼로 이걸 이걸 찍어야 되나? 한번 누르기 두번 누르기 막 이런건가? 얘가 가로 얘가 세로 막 이런건가?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아닌가? 그런 꽃 같은데 아니면 하나 둘 둘 둘 둘 둘 이런 건가? 위 아래? 위아래 위위아래 위아래 위위아래였어요 체스 나이트 내가 해야되는거니? 어? 뭐야 응? 뭐야? 체수를? 근데 왜 검은패만 움직이지? 흰패는 왜 안 움직이고? 아! 똥냄새 똥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싫어할 수가 쟤가 체수에 올라가도 어? 몰라가지고 주칸 플러스 대랍선? 어흥 뭘 잡은거 아니야 이거? 이 글자대로 움직여야되나보다 셀레브럼 아 설렌다 설레브러워? 아 참나 셀레브럼 설레브러워? 셀 그건나? 시 이 알 이 비 알 유 해냈다 저렇게 앙큼하게 나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엄청 머릿속에 했는데? 와 드디어 복수가 저스테스 뭐지? 마사지 해주는 건가? 여기 경락해주는 거 아니야? 갑상선 부어가지고 칼 알버트야 고마워 너의 희생에 감사해 야 알버트 통속의 내가 돼버렸네요 27년 27년부터 가볼까요? 이거부터 했었어야 되나? 아닌가? 지금 알버트 죽고 난 후인가? 화장실? 어우 너무 재밌다 아 춥대 새신서 등장했어? 창문 닫아야지 창문 닫아야지 어? 아 이거 깨진 부분을 다 가려야 되나보다 바람 안들어오게 오 온도가 좀 올라갔어요 오 온도가 좀 올라갔어요 오 온도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뭐야? 어? 성냥 으악! 짜증나 진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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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밥맛 떨어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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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자 석탄에다가 불 붙이면은 불 붙이면은 흐하하하 어? 그래도 추워? 바라는거 졸라 많아요? 양동이? 양동이? 아 물 받는거구나 양동이에 아하 물을 끓여가지고 보줘야되겠다 뜨거운 물이든 양동이 뭐가 그렇게 부족할까? 어어어 만족해? 어 고마워 고마워 새끼야 가위? 아 수염 잘라주는건가 보다 짜식 어 갑자기 50살은 어려 보이는데요? 오우 아 얘가 희생하는거구나 수염을 카락을 수카락 아하 그렇군요 로즈가 아니라 얘였네요 그럼 로즈는 뭘 희생하는거지? 피 이런거 희생하나? 리오 어 리오 살아있어 대박이야 뭐지? 벌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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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퍼즐이다 여기 초록색 여기 이색 쥐색 만드는거 아 이거 그 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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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망했죠? 뭐 읽어? 어? 어? 게이트를 여는 그거다 타임피스 메뚜기 세개를 엑스로 보내고 개구리가 두 칸은 가고 벌레가 올라가는 깨소리인지 지금 얘도 몰라 얘도 몰라 얘도 지금 몰라가지고 그냥 어? 호오오오 이러고 있는거야 지금 어? 삿? 리오 퍼즐이 좀 어렵다 리오 퍼즐이 좀 어렵다 벌레 세개 개구리 두 마리? 아무튼 저거부터 해야될거 같은데 저 곤충 퍼즐부터 정면대결? 삽으로 내리쳐? 하하하하 점프하는데? 벌레를 추가해 얘까지는 이렇게 하는거 맞는거 같아 네 그 다음 얘를 보내면은 아닌가 이렇게부터가 틀렸나 이미 틀려먹었나? 흠 흠 인생은 칠십부터 라던데 흠 흠 흠 흠 흠 노력을 조금만 세번째 두번째가 있었나? 딴 딴 딴 딴 딴 딴 헉 지금 된거 같은데? 야 됐어? 이제 된거야? 갈 갈 갈 초 초 초 갈 갈 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너네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었어? 어 맞았어? 고마워 사마귀였네요? 메뚜기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사마귀 아 저 3이 3마리가 아니라 3칸인가 보다 사마귀가 4쪽으로 3칸? X쪽으로 3칸? 뭐 이런 건가? 이건 뭐야? 벌레 3번 올라가는 거고 뭔 소리야?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이.. 여기 이게 이게 보물지도였네 이 위치에 있는 X자 여기를 팔아 이건 거 같아 나만 이제 이해한 건가? 오케이 개구리 3번 벌레 위로 3번 좋아 잘하고 있어 내가 훈수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훈수 안 했구나 이게 뭐야 근데 돌 위치는 움직일 수가 없네요 여기 돌 있거든요 개구리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3번 뛰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벌레가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사마귀가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벌레가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개구리가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벌레가 여기서 하나 그리고 사마귀가 여기서 하나 둘 셋 이 자리를 사부로 파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짬털? 시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건가? 오 33 30 별 시계 미요야 그냥 이 주변 조금만 봐서도 대본에 찾았겠다 이누마 맞는 말 공감축 별자리 가요 별자리 같은데 카드 뜬뜬뜬뜬뜬 야 진짜 어잉? 뭐야 살아있고 볼일이다 세모의 카드 I V E 뜬뜬뜬뜬뜬뜬 야 진짜 어잉? 뭐야 살아있고 볼일이다 세모의 카드 I V E 리브 L O V E 러브 와 안되네 그런 하찮은거가 아노네 아 여기다가 세모의를 어 왔어 왔어 어머니의 편지 어 이거 내가 그 했었던거다 지난번에 아들아 너를 찾은지 졸라게 오래되었구나 이 편지를 봤다면 별들 사이에 나를 찾아주렴 엄마가 어머니 어 뭐야 이거 어 för 어 오 어 어 어 이거 뭔가 맞추는거 같은데요 이런식으로? 그러고 모르겠다 이렇게 한가? 어? 가면 된다 얘들아 화면 된다 여기서 별자리 보는건가보다 큐브 어? 아 여기서 별자리 찾아야 하는건가 봐 아 큐브 이거부터 하라고? 큐브는 쉽지 여기 바로있네 아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나보다 음 여기 있는 것도 다 만드는 건가 여기 왠지 이거 같아요 딱 보니까 이거네요 트리 트리 아 그림 그려지네요 아 크로우 크로우가 이거겠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이건가 방향이 아 이렇게 볼 수 있었단 말이야 나 몰랐잖아 이렇게네요 이렇게 다 사라졌어 갑자기 여기서 어머니 별자리 찾는 건가 봐요 이거다 어머니 별자리 그냥 다 이으면 뭐가 생기지 않을까요 안 생기네 이렇게인가 이렇게 이게 아닌가 아 이거다 까마 손주들이 시계 세 개를 꼭 찾도록 해 나뭇가지들을 다시 모아 이거 바인 아니에요? 나뭇가지라서 바인인가? 울타리 울타리 아니 그런 거라서 여기다가 해보는 건가?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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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메시지? 오마이갓 이건가?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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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런 유치한 말장난을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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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했잖아 아까 했을 때는 안됐으면서 그래서 어이없다 어머니 완전 어이 털려 시계 하나만 더 찾으면 되네 웃긴다 어머니 웃긴 어머니네 프랭크랑 로즈 마지막 춤 1933년이래요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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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피 피 어 여기 그거 있다 LP 어 이거 리셋인가 보다 이거 아 이거 퍼즐이다 이거 와 진짜 이거 진짜 애니콜 게임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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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다행이다 어 이거 아니야 아하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아 아까 내가 연주했던 그 노래인가요 로즈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프랭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 아 이게 그거예요 힌트 오른쪽 세 번 왼쪽 한 번 이거 내가 진짜 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셋 된 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된 거 아니라고 밑에도 있다고요 아 이 노래 너무 중독적이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어 정색 정색 싸부졌죠 흐헿 흐헿 치마 뭐야? 갑자기.. 갑자기 왜 이렇게 화사해졌어? 자아 하나 둘 셋!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어? 정색.. 정색 오졌죠? 뭐야? 어? X? X? 여길 찔러? X를? 피? 아이고 훅 넘어가 버렸네? 오케이 이제 희생할 거 다 한 거 같은데요? 시계 하나만 더 찾으면.. 32년? 엠마.. 메리.. 아이다.. 알버트.. 세뮤엘인가? 제임스.. 이 강아지가 제일 오래 사는데요? 시계를 찾고 있어.. 이게 대퇴고리겠죠? 이게 대퇴고리겠죠? 뭐야.. 왜 이래.. 뼈를 찾아야 되나? 삽으로 파! 방금 눈 깜빡인 거 같기도 하고.. 뭐야.. 설마 리벌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완전 금지된 연금술을 하려고 지금.. 헉! 그런가 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뼈! 이 뼈! 똥! 얘 뮤지는 아직 못파.. 뮤지 이즈 마이 라임.. 뮤지 이즈 마이 랩 꽃 먼스 이건 무슨 의미지? 시계랑 마스크? 아 여기 이게 있구 아아 이거 이거 엠마 알버트 아이다 는 12월에 죽었네 1896년 10월 16일 시계 아이다 는 똥글뱅이 아 그 수정구슬이라가지고 똥글뱅인가 보다 다 자기를 그 상징하는 그거를 묘비에 새겨놨네요 으흠 먼스 합치고 데이 합치고 오케이 오케이 이지 피지 레몬스 10 더하기 2는 10 더하기 두뇌 총동안 데이는 30 더하기 3 30 더하기 3? 30 더하기 3? 그럼 뭐야 그럼 뭐야 3이 3이 2개네 3이 2개면 3 3 3 3? 자 미련다 아니면 웃기겠다 그쵸? 어 아니다 아 아 아 아 어 어 아 12 12가 아니라 20이다 2를 더하는게 아니라 12를 더했어야 됐어 어 내가 잘못 봤네 내가 자 음 알버트 그거랑 헷갈렸네 송곳 헉 송곳으로 이거를 하 하 아이씨 자 자아 시계 시계 너한테 주겠어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리버스 할 수 있을까요? 리버스 자 지금까지 자 여러분 지금까지 러스트레이크 루츠였습니다 단돈 3,300원에 이런 갓게임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너무 재밌네요 와 대박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거 봐도 진엔딩 아님 진엔딩 따로 있음 그렇구나 그랬어 진엔딩 어떻게 봐요? 공략 필수? 그럼 안해 유튜브에 검색할래 진엔딩 그럼 누가 해줬겠지 나 대신 저는 막 그 진엔딩 수집하고 이러는 거는 잘 못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족하고 아주 플레이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호텔보다 훨씬 긴해요 플레이 타임이 호텔은 한 두 시간에 두 시간만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다섯 시간 넘게 걸렸어요 거의 여섯 시간 걸렸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예 추천합니다 러스트 릭